엄마가 오늘 어디 갈 것 같아, 엄마가? 엄마가 오늘 어디 갈 것 같아? 엄마가 오늘 어디 갈 것 같아? 엄마가 화장하니까 모찌 쳐다보고 있어요? 엄마가 어디 가는 것 같아? 우리 어디 갈까? 오늘 어디 놀러 가는데? 우리 모찌도 같이 갈까? 그래! 모찌도 같이 가자! 가자! 모찌도 같이 가자! 쉬어! 응, 쉬 아고 가자! 쉬 아고 가자! 준비 다 했어! 엄마! 가자! 깜짝이야, 언니! 쉬어! 잘했네! 엄마 이제 나갈 거야, 언니 쉬어요! 나갈 거야, 언니! 나가기 전에 시야했어? 응. 시야 아니야? 산책 갈 준비했어요? 응, 그래. 가자! 에이, 신나다! 가자, 산책가자! 샷. 산책. 사진 찍어보네요, 해주셨는데. 진짜 잘해, 우리. 산책. 막. 차가 너무 막힐는데? 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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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... 자! 그냥 편하게. 자. 자, 뭐지야. 그러고 있지 말고. 자, 뭐지. 아이고, 아이고 아이고, 아이고 이건 엄마꺼 하이퍼하이퍼 옳지 이제 걸을까? 엄마 가자! 엄마 빨리! 이쁘다, 내 생각하는데? 아이고, 이쁘! 가자! 이리와, 엄마 태워. 엄마 안고 가자. 여름 잘 어울리네, 진짜. 너무 예쁘게 잘 어울리네. しい... 입에 뭐가 묻었다. 하나 예쁘다. 단풍입 너무 예뻐. QUIN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한글자막 by 한효정